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대체불가 토큰, 메타버스 등으로 사업을 확대합니다. 기존의 가상화폐 거래를 넘어 다양한 사업 확장을 통해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나스닥 상장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미라 기자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대체불가능 토큰 NFT와 메타버스 등 사업 영역 확대에 나섭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해 글로벌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두나무는 현재 거래소 업비트를 비롯한 증권 어플리케이션 증권플러스, 또 비상장 중 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에 출시된 증권플러스는 누적 다운로드 수만 600만 건에 달하며 2019년 11월에 출시된 증권플러스 비상장 역시 가입자 수가 90만 명에 달합니다. 업계 1위인 어피트의 성장세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누적 가입자만 890만 명, 예치금은 약 53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실적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두나무가 오래 거둔 매출액은 약 2조 8천억 원인데 지난해 매출액과 비교하면 16배 이상을 뛰어넘습니다. 이소구 대표는 코로나19로 전세계 유동성 자산이 증가해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고객이 급증했고 어피트 역시 1년 사이 가입자 수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두나무는 이 같은 성공 방식을 해외시장 진출에도 적극 활용한다는 전략입니다. 구체적으로 내년 하이브와 미국의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 글로벌 NFT 플랫폼을 별도로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NFT 거래 플랫폼과 메타버스 플랫폼을 어피트만큼의 규모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 두나무지만 미국 증시 상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습니다. 이석우 대표는 올해 두나무가 국내에서 혁신기업으로 주목받은 만큼 향후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회사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미라입니다.